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찬입니다. 이번 시간은 348페이지 소유권에 관한 기출문제를 풀어갚아야 되네요. 348페이지 1번입니다. 1번 부동산 점유취득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취득시가 완성되면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점유개시시로 소급하거든요. 따라서 5번. 취득시율이란 권리취득의 효력은 등기한때로부터 발생하며 점유를 개시한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X죠. 다시 말하면 등기래야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다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점유를 개시한때로 소급하게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갑소유 토지에 관한 을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시효 완성 후에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1년이 지난 상태이다. 이해가 나는 설명으로 옳은 곳을 모두 고른 거죠. 자 그러면 을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했죠. 아직 소유권이 없습니다. 기억. 을은 등기 없어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는거죠. 자 이것도 좀 생각해볼게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자 등기는 갑회하고 있고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됐죠. 을은 아직 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뭐는 없어요. 소유권은 없고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의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만 있는 상태죠. 근데 21년이 됐을 때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을은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이전 등기 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완성이 된 후에 소유자가 받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손해배상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월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ㄴ 번. 을은 갑에게 시효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불이행을 이유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불이행을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얘기니까 X고요. 그래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D급번. 병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을은 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다.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몰랐다고, 몰른 상태에 샀다면 당연히 을은 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D급번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인데 을이 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은 갑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갑이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병에게 처분했어요. 다시 말하면 을이 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갑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병에게 처분했다면 불법행위 원칙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럼 갑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D급 하나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간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보시면 취득 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시효 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에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겠죠. 자, 지금 병이 갖게 된 권리가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이다. 그러면 을은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저당권자인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을이 취득시효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병의 저당권이 유효하게 남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에 부담이 없는 게 아니라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네요. 4번 문제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공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숙지될 사항이 뭐죠?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가반수로 공유물에 관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따라서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3번 공유자는 공유자 가반수의 찬성으로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네요. 4번 문제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이 답이죠. 왜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유자 동의가 필요하니까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요. 답은 1번입니다. 2번 X죠. 왜냐하면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죠. 그 다음에 3번 보존 행위는 공유든 합유든 단독으로 하는 것이니까 3번 합유물에 관하여 경로된 원인 무휘의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보존 행위고 단독으로 하는 것이니까 3번도 X가 되는 것. 4번 총유물에 관한 중요한 특징은 모든 사항을 다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특히 총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4번도 X가 되네요. 5번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니까 5번도 X가 됩니다. 5번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을 보시면 총유물의 처분에 관해 정관 규정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 대표가 사원총의 결의 없이 한 처분은 선의의 전득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X입니다. 일단 우리가 총유물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반드시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따라서 처분에 대해서 선의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5번이죠. 6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인데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용할 것인지는 공유물에 관한 관리 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유물을 제삼자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도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3번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는 정당한 점유자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이 점유자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7번입니다.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이죠. 우리가 공유물인데 분할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분할할 수가 없고요. 또 아니면 3번처럼 담장, 경계에 설치된 담장도 분할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분할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한 번 토지 상린자가 공유하고 있는 담장은 경계표 담장은 분할할 수가 없으므로 분할을 청구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를 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벌써 3번이 되는 거죠. 자, 8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는 엑스토어즈을 을이 단독으로 병에게 임대한 후 정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명의로의 이전 등기는 맞춰지지 않았다. 이해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지금 을이 두 가지를 했어요. 병에게 임대를 했죠.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의뢰 지분이 3분의 2 가반수를 초과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정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이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하죠. 그 말은 남의 물건을 팔아 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 것도 아닌데 팔아 먹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한 겁니다. 따라서 을이 단독으로 한 정가의 매매 계약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죠. 따라서 을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을이 단독으로 한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따라서 정에게 이전 등기해 줘야 될 의무를 부단한다는 의미에서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 그렇기 때문에 3번 을과 정사의 매매 계약 무효이다. 을이 단독으로 하셔야 되니까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9번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총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 변경행위든 다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번 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할 수 있다는 점은 X가 되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용유물권으로 왔습니다. 자 지상권이네요. 지상권에 대한 적중 예상 문제 1번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우리 민법에서 최장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 최장기간이 제한되는 것은 전세권 하나입니다. 전세권만 10년을 넘지 못하죠. 따라서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임대차는 최장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연구무환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만 최장기간을 제한하죠. 전세권만 따라서 지상권도 최장기간에 제한이 없고 연구무환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2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연구무환으로 하는 것은 토지소유권을 형해야 하는 것으로써 형해와라는 말은 뼈만 남긴다 형심만 남기나 이런 얘기고 인정될 수 없다 X고요. 답은 2번이 되요. 2번 문제입니다.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 아닌 것입니다. 일단 물건은 물건법정주의에 따라서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입니다. 물론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도 강행 규정이고 만약에 특히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해요. 다만 지상권자에게 인정되는 유익비 상한충구권만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학설의 태도이기 때문에 5번 지상권의 비용 상한충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규정 자체가 없고 다만 당연히 유익비는 청구할 수가 있는데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학설의 태도가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죠.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법정지상권에 관한 문제를 가끔 내는데 이렇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죠.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요. 자 여기서 기타 사유 중에서 제외되는 것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꼭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원인행의 시료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번째 토지가 공유인 경우입니다.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지 않으니까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번째인데 건물과 대지 건물과 토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입니다.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이 네 가지는 꼭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역 환지죠? 안 되죠? 니은 번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그러면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번 공유토지 토지가 공유죠? 안 됩니다. 리을 번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한 후 그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로서 밝혀짐으로써 원인 무효로 밝혀져 말수됨으로써 건물과 토지 소유가 달라진 경우 원인은 이게 싫어입니다. 무효, 치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요. 답은 꼭 숙지해 두시고 지문도 좀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2020년 10월 1일을 갑소유 엑소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Y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엑소토지는 의뢰의 경락받았고 Y건물은 병의 경락받았죠.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졌었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계속 보시면 X토지 및 Y건물에는 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만 되었으며 X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등기는 현재까지 경료되지 않았다. 자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병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 없이 이미 현재 뭘 가지고 있는 것을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2021년 1월 10일 을은 토지를 정액의 양도가 정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2021년 2월 10일 병은 자신의 X토지에 대한 권리와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무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Y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화했다. 이기간은 설명으로 오른 거죠. 자 1번 X죠. 왜요? 병은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니까요. 2번 X입니다. 지료를 무조건 지급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지료를 청구하면 뭐죠? 지급해야 되고요. 3번 2021년 1월 16일 병은 X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정의에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병은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니까요. 자 근데 이제 무가 문제인데 이 건물의 양수인의 무는 일단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4번 X죠. 다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5번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습니다. 5번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할 뿐이지 병이 가지고 있는 법정지상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는 병을 대유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에게는 법정지상권이 없지만 건물은 철거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5번 문제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죠. 자 기억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죽죠. 아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네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2번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그 양자가 동일소유자에 속하했다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제에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언제 동일하면 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 당시인 거죠. 3번 토지에 저당권 설정될 당시 그 이상의 건물의 토지 소유자에 건축 중이었고 건물이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물이 진척된 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 됐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뒷부문에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진척이 됐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던 곳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법정 재산권이 발생하는 거죠. 리얼번 판례를 도서 이거 하나 외워 주십시오.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건물에 관하여 공동 저당이 설정되고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새로 축조된 다음 토지에 관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숙지하시기 바르고 답은 2번이네요. 6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곳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모든 용익물권은 일부의 부동산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먼저 X가 되는 것 2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하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지 두 가지 권리를 선택조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3번 지상권은 토지에 관한 독립된 물건입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권과 부정성 수반성이 없어요. 따라서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건물의 소유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3번도 X가 되는 거죠. 4번 지상권의 지로지금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유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며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지로 연체기 2년분에 달하는 경우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인 거죠. 5번 금융기관이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지로없는 지상권을 설정받았어요. 자, 이 지상권 우리가 담보 지상권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담보 지상권 설정하는 이유는 담보 가치 하락을 막기 설정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담보 지상권이 설정됐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은 여전히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 계속 사용수익 하는 거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응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용수익 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가 청구하는 것이지 사용수익 할 수 없는 담보 지상권자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응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계속 보시면 채무자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은 그 토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지상권 침해를 근거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다음은 4번이 7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X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X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하여 을은 X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지상권을 함께 취득하였다. 이게 뭐죠? 담보 지상권이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여전히 사용수익은 누가 하는 겁니까? 토지 소유자인 각 채무자가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담보 지상권자인 을은 사용수익 할 수가 없으니까 부당이든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8번인데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일단 중요한 것이 뭐냐면 1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구 유리 판례가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는 무상이니까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대법원 판례 변경을 통해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꼭 기억해 두세요. 따라서 1번 분묘기지권을 시호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추가로 기억할 것은 이런 분묘기지권자 언제부터 지료를 줘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지로 청구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분묘기지권을 취득시 온 사람에게 토지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료를 줘야 됩니까? 지료 청구시부터 지료를 줘야 됩니다. 답은 3번이죠. 분묘기지권에 시호 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법은 법적 규모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X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법적 규모 인정되면 특히 2번 보시면 장사 등에 하는 법률이 시행된 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선 더 이상 시호 취득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호 취득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X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구분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구분지상권은 뭔가요?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하고요.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때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 첫째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가 없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질문이 X인데 만약에 그 토지 소유자 외에 전세권자가 있다면 전세권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며 1번 구분지상권 설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제3자가 이미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기출문제 풀어볼까요? 1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2번이 답이죠.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자유는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2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자신의 권리의 존속기간 내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X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담보 설정도 가능합니다. 2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2번 약정지상권의 지류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지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를 정한다. X입니다. 이게 좀 조심하실 것은 지상권 원칙적으로 무상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류를 청구하려면 지류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되죠. 문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류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무상이니까 지류를 청구할 수 없고요. 법원에다가도 지류를 결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2번이 되는 것. 3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지상권은 토지에 관한 독립된 용익물권이므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양도가 된다라서 지상권이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 맞죠? 지상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X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것 4번은 2번이 답입니다. 그죠? 왜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모든 용익물권은 일부에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번 문제입니다.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반려생활하려면 매매 기타 사유 당시 건물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2번 매매 기타 사유에서 제외되는 건 이 네 가지죠.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 특히 공매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합니다. 3번 자, 건물만 사면서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포기한 곳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3번도 먼저 X가 되는 거죠. 4번이 다 돼요. 자,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와 같으면 됩니까?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죠. 따라서 기타 사유가 있을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와 같았다면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5번 이거죠.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는 관습상의 법정지상 발생하지 않답니다. 답은 4번입니다. 6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4번 보시면 담보 가등기가 맞춰진 나대지에 그 소유자 건물을 신축했어요. 담보 가등기가 설정될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관습상의 법정지상 성립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되는 것.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지효권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